두 번째 이슈는 세계에서 선전하고 있는 K-뷰티,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간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실적 대비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K-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실적 대비 아웃포퍼만은 종목이 어디 있겠냐만은 그래도 미용 의료기기는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리오프닝 다음에 좀 발전한 게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발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주가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좋은 기업의 어떤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는 것. 그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손실권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반대매매가 평소 대비해서 15배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이 레버리지를 썼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기업을 내가 들고 있어도 이런 시장 환경에 의해서 며칠 만에 10%, 20%, 30% 빠져버리면 일단은 내가 더 충원해 낼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매매를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더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피부 미용은 제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한 것은 시장 상황과 주가의 흐름이 변했다라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한 달 만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이유는 그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신규 매수 관점을 잡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리뷰 성격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출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서도 한류에서 지금 K-컨텐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이 K-뷰티 산업도 굉장히 큰 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 클래시스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그 밑에는 또 이루다라던가 비올 같은 업체들이 각각의 기술력을 확보를 하면서 해외의 유수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 많잖아요. 그쪽과도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단가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력에서도 특별한 기술력들을 계속적으로 R&D를 해오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강점은 더 나아갈수록 저는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커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은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주가 상황은 힘들지만 차라리 매수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언제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뻐지고 싶은 심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쇼핑 축제죠. 6.18 쇼핑 축제가 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장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국내 K-뷰티 업계들이 좀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조금 약간은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화장품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설화수가 굉장히 좋은 인기, 큰 인기를 누렸었죠. 그런데 그 뒤를 LG 생활건강 후가 또 따라가면서 뒤집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지금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자볼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 공장들을 크게 짓고 어차피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차이 없어요.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기존의 브랜드 충성도를 가지고 있던 브랜드들이 약화가 되면서 그 자리를 다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들 보게 되면 뭐 화장품, 국내 화장품들이야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코로나 봉쇄라든가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들에 기인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해외 업체를 보게 되면 혹시 로레알이라는 업체 아시죠? 알죠.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21년 하반기에는 미국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또 유럽 쪽에서 강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쪽에는 철저하게 럭셔리라든가 어떤 더마, 치료 이런 성격의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탈하는 쪽들을 그런 쪽들로 응집하는 이런 효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으로서는 브랜드 전략이라든가 제품군의 다양화 이런 방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가열차게 기울여야지만 실적 개선이 보인다라고 조금은 긍정적이지 못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조금은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K-미용 의료기계 그리고 K-뷰티와 관련된 산업에서는 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해야지 좀 유효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화장품도 예뻐지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예뻐져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은 중장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저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화장품 쪽보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중에서도 국내는 굉장히 좁은 시장이에요. 국내가 아니라 특히나 선진국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독일 이런 쪽들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냥 여기 전화 몇 번 해보면 아실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입에 떠 드리면 공부를 안 하시게 되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직접적으로 주식 담당자와 통화해보면서 그런 공부가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향 매출, 글로벌향 매출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보증권 사양관 차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시장 속에 좋은 전략 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